미 해군에 복무 중인 한인이 함정수사 중이었던 FBI 의원에게 돈을 받고 1급 기밀을 건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군 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해군 예비군 정보부 3급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민규 마틴 병장을 체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 놀스캐롤라이나 동부지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영장에 따르면 마틴 병장은 외국 정보기관원으로 위장한 FBI 의원에게 3,500달러를 받고 기밀 또는 1급 기밀로 분류된 수십 장의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틴 병장은 지난 2006년부터 해군에서 복무하기 시작했으며 다음해부터 기밀 정보를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그가 거주하던 호텔에서 랩탑 컴퓨터와 디지털 녹음기, 휴대전화와 서류 폴더 등을 압수하고 버지니아 노폭 해군본부에서 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